감사패 경기도의원 정하용 의원님께서는 용인시 발전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쏟아주시고 항상 헌신적이고 열성적으로 도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경기도 체육진흥 공모 학교폭력예방공수도종합격투경기대회가 선정되어 본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기여하신 공모가 다 대하여 모든 공수도인들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본 패에 담아드립니다 2024년 6월 23일 용인특례시 공수도연맹 회원 일동 용인특례시 공수도연맹 회장 임동진 감사합니다